안녕하세요. 소리샵튜브입니다. 영국은 전통적인 오디오 광국 중 하나입니다. 스피커뿐만 아니라 앰프, 소스기기, 액세서리까지 수많은 제조사들이 모인 대표적인 나라죠. 그런 영국을 대표하는 스피커 브랜드 중 하나로는 바워스 앤 윌킨스, 즉 B&W가 있습니다. B&W는 하이파이 스피커 제작사 중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큰 편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가격대의 수많은 제품들을 생산하죠. 현재 B&W가 생산하는 스피커는 플래그십 노틸러스를 필두로 하이엔드 라인업 800시리즈, 중급기 700시리즈, 입문기 600시리즈로 나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80년대 최고의 스피커를 만들겠다는 창립자 존바워스의 일념에서 탄생해 지금껏 진화를 거듭해 만들어진 800시리즈는 세대 교체 시기마다 전세계 오디오 파일의 이목이 집중되는 하이엔드 라인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 B&W는 새로워진 800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800번대 숫자에 디포가 붙은 이번 시리즈는 이전 세대에 탑재한 기술들을 더욱 다듬고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도록 외관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오늘 이 부장의 꿀조합에서는 B&W의 역사를 꿰고 있는 본격 오디오 파일부터 이제 막 하이파이 오디오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입문자까지 모두가 궁금해 맞지 않을 800시리즈의 새로운 플래그십 801디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을 소개합니다. B&W의 800시리즈는 1979년의 원작에서부터 매트릭스 800, 노틸러스 800, D2, D3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빠르고 정확한 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솔리드 바디 트위터와 더 길어진 튜브, 후면 장착형 크로스오버 회로 등 여러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은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함입니다. 게다가 빠르고 정확한 재생은 최근 오디오계의 트렌드와 일맥상통하기도 하죠. 801디포는 이번 800시리즈 다이아몬드 라인업의 플래그십으로 오디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아이콘, 노틸러스 스피커를 제외하면 B&W가 이제껏 만든 스피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스피커입니다. 다이아몬드 트위터와 컨티뉴엄 콘 드라이버는 물론 800시리즈의 뼈대인 매트릭스까지 많은 부분을 개선했고 생체 모방형 서스펜션과 같이 완전히 새로 등장한 기술도 있죠. 덕분에 더욱 깨끗하고 명료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801디포는 이렇게 화려한 스펙에도 불구하고 구동하기 어려운 축에 속하는 스피커는 아닙니다. 천만원 이하의 올인원 앰프로도 구동할 수 있으니 오히려 크기와 무게, 그리고 플래그십이라는 타이틀을 생각하면 꽤 구동하기 수월한 편에 속하죠. 하지만 플래그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801디포가 B&W에서 의도한 대로 빠르고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민첩하고 강력한 앰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격이 맞는 하이엔드 앰프와 매칭했을 때 그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일체형보다는 분리형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이 더욱 좋은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고역대가 특징인 다이아몬드 트위터의 성능을 온전히 끌어낼 수 있는 깔끔하고 정확한 음색의 프리앰프와 10인치 우퍼유닛 한 쌍이 뿜어내는 육중한 저음을 여유롭게 주무를 수 있는 고출력 파워앰프. 이런 조건을 듣는 순간 머리에 떠오르는 정답은 바로 T-PLUS-A의 하이엔드 물리형 라인업, HV 시리즈입니다. P-3100 HV는 T-PLUS-A 특유의 정막한 배경과 정확한 음색을 잘 드러내는 프리앰프입니다. 전체적으로도 듀얼모노 구조를 채택해 좌우 채널을 분리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입출력단과 메인 파워 소켓까지 분리해 각 채널에 순수한 신호만을 전달합니다. A3000 HV는 8홈에서 최대 380W의 강력한 출력을 내지만 보다 더 넉넉한 출력을 원한다면 A3000 HV를 하나 더 추가해 한 쌍의 모노블럭 구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3000 HV도 P-3100 HV와 유사하게 좌우 채널을 완전히 분리해 프리앰프로부터 전달받은 신호를 해치지 않고 정확하게 증폭해냅니다. 거기에 네트워크 플레이어 MP-3100 HV 하나만 추가하면 여러 기기를 연결할 필요도 없죠. 단순히 네트워크 스트리밍 기능을 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CD, SACD, FM 튜너, USB DAC까지도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소스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하이엔드 오디오 조합 801 D4와 HV 시리즈로 구성한 분리형 시스템은 각 브랜드 최고의 제품이 모인 올스타 무대입니다. T 플러스 A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한 신호를 BNW가 받아 우아한 소리로 자아내는 현장에 있으면 다른 생각은 사라지고 온몸으로 음악을 받아내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청아한 고음과 존재감 있는 중음, 그리고 웅장한 저음까지 각 대역의 음 하나하나가 자기 자리를 차지한 채 빈틈없이 공간을 메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지금까지 2부장의 꿀조합 여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꿀조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오디오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리샵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